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10편 90편에 있는 말씀, 10편 90편의 부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예요 우리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이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심을 우리 함께 나누어 보자 합니다 문학가에 있던 슐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래는 우리에게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학적인 표현이니까요 아마 과거는 바꿀 수 없고 현재는 쏜살같이 가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아마 그렇게 한 말이겠죠 시간은 흘러갑니다 좀 지나서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참 많아요 영화 속에 보면 타임루프 형식의 영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로 가서 이후에 문제가 될 소지를 해결해간다는 어떤 그런 종류의 영화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항상 영화일 뿐이지 인생의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생방송 라이브와 가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찍을 때 NG가 나면요 다시 찍읍시다 한 다음에 잘 편집해서 붙이면 돼요 하지만 인생은 편집이 안 됩니다 한정된 시간, 주어진 시간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는 그 시간을 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고 쓰는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나이를 보니까 이미 절반은 지나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나이가 왔습니다 전반부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정으로 뛰었다면 우리 인생의 후반에는요 속도보다도 분명한 방향을 잡고 오른 길로 가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이미 우리는 전세계가 다 그랬지만 온 국민이 2년여 동안의 전반 후반 사이에 하프타임을 겪은 것 같습니다 강제로 멈추어서 생각하고 돌아보고 지금까지 뛰던 것이 과연 바르게 뛰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시 뛰어야 될 시점이 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 소중한 자원인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써서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하프타임 이 시간 동안에 감독의 지시도 듣고 그의 전략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면 후반을 낭비 없이 쓸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랜 시간을 살아왔고 또한 그때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모으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의 삶의 지혜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에게서 배우는 시간에 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목표를 분명히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몇 가지 생각해보면 그래요 인생은 무엇인가 할 때 반은 철학적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모으세는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인생은 유한한 거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10편 90편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날을 개수함을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유한함도 세상의 모든 역사와 그거와 비교해보면 너무 짧아 보여요 90편 10절에는요 그 기간마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수가 72호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2호 강건하면 80이라도 과거엔 그랬겠고요 의학과 모든 것이 발달한 지금도요 100살 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때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은 마치 모래시계를 엎어놓은 것 같습니다 한정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각을 달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먹을수록 점점 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기가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잘 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요람을 벗어나서 이제 무덤으로 가는 삶을 시작한 겁니다 시각만 달리 보면 그래요 우리는 모두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마감 시간을 데드라인이라고 표현해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죽음의 시간입니다 시험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보기 직전까지 정말 죽음과 같은 시간을 갖습니다 데드라인 다가오는 거죠 원고 쓰는 기자가 있습니다 저도 잡지를 출판하는데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다가오면요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내 원고도 써야 되지만 남의 원고 받아서 윤문하고 교정해서 그날까지 넘겨야 필립이 나왔던 그 당시였거든요 계약을 준비한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 계약 직전까지 온갖 것을 검토해서 손해가 없도록 잘 준비한 다음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데드라인이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이 데드라인을 오감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죽는 연습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정해진 시간에 끝이 가까울수록 피가 마릅니다 공정하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장악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에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에 분명한 끝이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를 지극히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슬러보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의 알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냉동인간을 만드는 회사래요 사망 직후에 아직 장기가 부패하고 기능이 다 사라지기 전에 소생불능한 환자를 영하 196도의 액체질 속에 넣어서 냉동을 시킨답니다 기대하는 바는 뭡니까? 과학기술이 지극히 발달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런 개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류나 바축류입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죽은 이의 흑을 흑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모르고 언젠가는 기술로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사람의 영혼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아니 누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질까 싶는데요 다시 깬다는 보장이 없음에도요 벌써 600여 명이 냉동인간 상태로 들어갔고 회원 가입만 지금 3천 명이 넘습니다 대기자들이요 작년 통계니까 지금 몇 명 더 늘었을 거예요 부부가 냉동인간 되는데 비용이 얼마냐면 한 10만 불 정도 지금으로 하면 한 1억 2천 정도 되겠네요 그거 듣고 나도 등록해야 하는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생이 분명히 끝이 있는데 아득바득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허무함을 아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어떤 권리를 주장하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해요 내가 살아서 생전에 낮춰던 모든 흔적들을 없애서 그 부끄러움을 다 잊고 싶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는 분명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있다면 허무주의자가 되고 염세주의자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분명한 진리가 있죠 그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10편 90편 2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혼부터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무엇에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초월하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망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와 맞부딪히는 겁니다 인생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을 새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영원함과 만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제한적이지만 그 삶 속에서 영원함을 만나고 추구하고 그분과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영원을 예비하는 삶으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한된 시간 천국 백성으로 영원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찾습니까? 자 10편 90편 5절 6절에 보면 이 허무함이 계속 서술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 아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아침에 풍성했던 풀이요 얼마 후에 순식간에 마릅니다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치 시든 풀과 같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인생의 허물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여러 있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아주 권력과 권세를 들이면서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살던 사람이 이 권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 참 초라한 존재가 됩니다 재산이 많아가지고요 항상 앞에서 갑의 입장에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초라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국가대표까지 갔던 운동선수가 비리 혐의로 더 이상 운동을 못하게 되더니 얼마 후엔 강도로 돈벼라는 뉴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버려진 풀만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사람은요 무엇을 추구하게 됩니까? 허무 가운데 깃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지 않은 장소 나에게 가장 안전한 안식의 장소를 찾게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무함을 얘기하기 전에 모세는 90편 1절에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미 알고 있는 전제가 있었어요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는 말이 영어로 성경에 보면 dwelling place로 나오는데 dwell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처는 피난처, 안식처, 따뜻한 쉼터와 같은 곳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에 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요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의 더러움, 죄악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죄,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인생을 무겁고 우리에게 짐처럼 만듭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사야 3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할 미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갈라졌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미움 가운데 화하고 하나님은 겸손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교만함에 자고하며 과시합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삶을 원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더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죄를 계속하면 그 결과는 심각해집니다 90편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 아이다 심판의 때가 나옵니다 소멸되는 날 깜짝 놀라서 소멸될 그날이 다가옵니다 90편 9절에는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닿아온 나이다 시간이 순식간에 가서 심판 날이 다가왔는데 한 건 하나도 없고 준비한 건 하나도 없는 그때가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어느 날도 죄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고 사는 날이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 어디를 보더라도 연예인 동정을 보더라도 죄직 경쟁을 하고 있어요 웬만한 죄는 꼼짝도 안 하고 놀라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보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하고 그 이전에도 몇 번의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 지금 검거대에서 구속되어 있는데 얘기 듣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상한 사람 다 있는데 그럼 지나가요 얼마나 엽기적인 범죄를 봐요 우리가 어디를 나겠습니까 주변에 죄가 가득해요 우리 인생이 죄투성입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70여 강간함 80이라도 라고 제안해 두신 것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축복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왜 축복입니까? 더 오래 살아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며 영원히 산다면 그 세상은 이미 지옥 바닥인 줄 믿습니다 액국의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을 지금 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겠어요 다 아시니까 그분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아비규환이 따로 없고 전쟁광들이 곳곳마다 날뛰며 죄인들이 번성하며 세상은 벌써 지옥 바닥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죄 지으며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면 아무리 선한 사람이 있어도 그것이 지옥이 될 겁니다 인생은 죄로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인생의 끝을 주신 거예요 길이를 제한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엔 수명의 제한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 짓는 순간 인생의 끝이 주어졌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서 나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됐으면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시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는 존재로 우리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요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순간이 축복의 순간이에요 10편 90편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오니 죄를 발견해요 죄인임을 자각해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죄인들은 죄를 은폐하려 합니다 치밀하게 숨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왜요?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치유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요한일서 1장 구제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그 순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내가 무엇인 건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하셨습니까? 죽기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해서 너희에게도 영생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더라도 죄를 인정해야 삽니다 하나님은 칼을 드셨는데 그 칼은 죽이는 강도의 칼이 아니라 살리는 의사의 칼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해서 영혼으로 향하는 삶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해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모세는 한정된 시간 속에 무엇이 필요함을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호소해요 짧은 인생을 살아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10편 90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죄 용서 안 받고 구원 받는 사람은요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인내하고 용서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용서보다는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복수심을 불태우고 모든 문화 가운데 그런 것을 너무나 부추겨요 복수해야 된다 마음이 뒀다고 언젠가 손을 봐줘라 그게 요즘 불안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사라졌던 기쁨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90편 15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지금까지는 탄식하며 한숨 쉬며 살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만난 이후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인생은 원래 설계가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 상태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고백하지 않고 어둠의 삶을 살 때에 어떻습니까? 늘 그 안에 기쁨 대신 어둠이 깃들이고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다른 것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90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은총 받은 이후에 은혜 받고 후원 받고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한 일이 헛수고처럼 사라졌어요 견고치가 않아요 물처럼 흩어져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할 때에 우리의 행한 일이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이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거든요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소극적으로 매주의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을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셔요 우리 떡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꿈이 있어야 삽니다 어딘지 모르고 그냥 속도반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청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90편 16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수들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이제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와 우리 가정 자녀 후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이 글을 썼던 모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집트 왕족으로 40년간 궁전에 살았어요 외로운 광야에 40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때가 제일 행복했겠습니까 왕국에서 호의호식할 때가 행복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목가적으로 살 때가 행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늘 불평하고 반항하며 원망하며 하는 백성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통행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봉 많이 받으면 성공하는 겁니까 애들이 잘 되면 성공하는 겁니까 집이 두 채 세 채 누구 말대로 건물주 되면 성공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큰 성공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은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린 제한된 인생입니다 언제가 끝일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달리 살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을 받았잖아요 백성들과 괴로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2년 2개월 동안에 코로나 거의 제한된 생활을 했어요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 교적은 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다시 자유로운 세상이 주어질 때 인생을 일으켜야 되겠다 계획이 생겼습니까 아 열렸다 해외여행 가야지 놀러 가야지 혹시 이런 계획만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2년여의 기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이 기간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소중한 생각이에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돼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을 떠나보고 이후에는 달리 살아야지 목적 중심으로 선교하며 더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야지 그 결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려진 세상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더 귀하게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분명히 하고 더 복되게 쓰여 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